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이 내일 다운타운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BTS 등 새로운 한류 열풍과 함께 부쩍 달아오른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타인종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학단재단이 직접 미주문부를 개설하고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에 나섰습니다. 세종학당은 지금까지 한국문화원과 교육원 그리고 대학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위탁 운영만 해왔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미주본부를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부 그리고 남미, 중남미까지 모두 포함해서 학당들을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학습 교재 지원과 한국어 교육 전문가 파견 등 기존 세종학당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 동남아 지역에 비교했을 때 미주 지역에 저희 세종학당에 굉장히 진출해 있는 숫자가 적어서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미주의 세종학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어 초급 과정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LA 다운타운 미주 거점 세종학당은 내일 정식 개원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